안녕하세요 려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두종 지금 제 앞에 있는 RTX 2060 슈퍼와 RX 5700 두 제품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에 테스트한 갤럭시 RTX 2060 슈퍼 EX 화이트 제품과 사파이어 RX 5700 펄스 제품의 오늘 날짜 기준 가격은 각각 54만6천원 51만2천원으로 약 6.6%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요 성능에서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로는 한창 핫한 라이젠 3600을 사용했구요 기타 소프트웨어 버전은 아래 보이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FHD에선 거의 같은 프레임을 유지해주고 QHD에선 5700이 3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디비전입니다 2060 슈퍼가 FHD와 QHD 모두 앞서는 모습이구요 FHD에선 5프레임, QHD에선 3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 입니다 QHD에선 FHD와 프레임 차이가 미미해 4K로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신 엔단 게임인 만큼 RTX 2060 슈퍼가 약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HD에선 5프레임, 4K에선 약 15프레임 가까이 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틀필드 5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레이트레이싱은 비활성화했어요 QHD에선 2060 슈퍼가 약 3프레임 앞서지만 QHD에선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6 CG입니다 QHD에선 5700이 약간 우위인 모습이지만 QHD는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처3입니다 QHD에선 5700이 8프레임 정도 더 잘 나왔고 QHD에선 1프레임 차이로 2060 슈퍼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QHD에선 1프레임 차이로 2060 슈퍼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확실히 성능만 본다면 RTX 2060 슈퍼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RX 5700도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사용하시려는 용도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